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그룹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9일 금요일 USKN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엑셈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5일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포르노 여배우를 성추행한 뒤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문란한 사생활이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들이 2014년도에 돌려받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부족한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계와 공화당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나프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쟁국들의 미국에 대한 폭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는 15일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도 개별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발표했던 관세가 국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낡은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중국 정부는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트럼프의 조치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일본도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세실리아 멜스트롬 무역대표는 내일 브리셀에서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무역대표 리암 폭스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포르노 여배우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한 달 전 포르노배우 제시카 드레이크는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트럼프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대변이를 통해 드레이크를 모르며 관심도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엔젤 라이언이라는 여성과 비밀 합의를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언론도 무심코 지나쳤지만 후에 엔젤 라이언이 포르노배우 드레이크의 본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드레이크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뒷전으로 액수 미상의 돈을 주고 비공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드레이크와의 합의도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또 다른 포르노 스타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드레이크의 변호사였던 여권 전문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도 드레이크가 엔젤 라이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드레이크와 데니얼스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지난 2006년 레이크타워에서 열린 골프 토너먼트에서 트럼프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레이크는 당시 트럼프가 강제로 키스를 했고 성매매를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레이크의 분명 엔젤 라이언은 데니얼스의 비공개 합의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2014년도에 돌려받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IRS는 2014년도에 100만 명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돌려받을 세금이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1인당 850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돌려받지 못한 세금은 금년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미국 경제가 31만 3천 명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고 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이며 2016년 7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4.1%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임금 수준은 1년 전과 비교해 2.6%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도 고용 증가가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지켜오는 USK에는 더 빠르고 정확한 미국 생활 소식과 다양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소식 듣고 와서 민생과 로컬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병원들이 부족한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현금과 주거, 자녀 등록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브라스카주 등지의 100여 개의 클리닉과 9개의 응급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UC헬스는 현재 330명의 RN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C헬스는 새로 계약하는 간호사에게 1만 달러의 현금 보너스와 연 4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노바 헬스 시스템은 2만 달러의 현금과 2만 달러까지 이사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미국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력 간호사들의 은퇴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신참 간호사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호사협회는 미국이 오는 2022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RN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북동부 해안지역을 강타한 겨울폭풍으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오늘 아침 현재 53만 가구가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뉴욕 주남부 서펀에서 88살 여성이 부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메사 추세 추주 북서부 지역은 2피트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보스턴에도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겨울폭풍이 오늘 오후를 고비로 물러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그리고 뉴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폭설과 강풍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스턴과 코넥티컷주 하트포드 등지의 각급 학교는 어제 휴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보스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고 엠트랙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뉴욕 코넥티컷 전철은 간편 운행됐습니다. 한국 상사지사협의회가 제23대 회장 2취임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해 많은 한인들이 축하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상사지사협의회는 8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취임식을 진행하고 임웅빈 KT 아메리카 CEO를 신임 회장으로 맞이했습니다. 기타가 만들어진, 기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줘서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된 기타 전체적인 방향과 크게 흔들림은 없겠지만 저희 기타 내부적인 멤버들이 원하는, 또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기타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기타 시장직을 소행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4가지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마쳤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회적 공헌활동, 그 다음에 나눔 경영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한편 한국상사지사협의회는 35개의 교포업체들이 모인 특별회원사 모임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상사협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교포업체들을 더 모아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업종별로 저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특별회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지상사협의회를 더 조직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상사지사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약 4만 불의 장학금을 45명의 중고등 대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한인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 여자 프로골프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오프 파운더스컵 개막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케빈 킴 행장과 대회 참가 선수 앤제린, 제니퍼 한, 배선우 선수가 자리에 참석해 출전에 앞서 각오를 밝히고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 파운더스컵은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 애리조나주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에서 개최되며 144명의 선수들이 총 상금 150만 달러를 두고 경쟁을 펼칩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망명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로 인해 도합 21명이 신경가스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어제 도합 21명이 신경가스에 노출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크리스팔과 딸 율리아 그리고 경찰관 닉 베일리 등의 3명만이 입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8명은 병원 치료와 혈액검사 그리고 자가치료 조언 등을 들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정보당국은 신경가스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에도 망명 스파이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독극물 테러를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USKN의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과 지역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 주요 뉴스와 한인 사회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뉴스 포커스가 진행됩니다.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등 뉴스의 이슈를 짚어보는 USKN 뉴스 포커스입니다. 어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두 개의 한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어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한인 축제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다면 자연히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소개할까요? 아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데 정확히 맞습니다. 그 한인 축제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다 보니 참가하는 사람들 수도 양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부스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판매율을 가지고 많이 언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지역자치단체에서 참가한 특산물 판매자들 뿐만 아니라 남가주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한인축조사 두 곳에서 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민족 친구들에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지적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 참가했던 적관리로 판매하는 한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에 오는 방무객의 수가 많지 않다. 두 곳에서 열리다 보니 모두 참여하기가 힘들고 양쪽 모두 참여하기 힘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까지 불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은 지역에서 참가하는 비즈니스 업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강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두 곳에 열리는 곳에 불만을 가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축제 때 매상이 안 오르면서도 불구하고 다음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건 일종의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 몇몇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참여를 안 하면 뭔가 기회를 놓치는 것인가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오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업체를 알리는 그런 어떤 마케팅보다는 그 순간에 물품을 팔고 매출을 올리려는 그런 소매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제재단에서 얘기하는 어떤 홍보물회라든가 축제재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가하는 중소 비즈니스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떤 피해 이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는 한인 기업들도 부담수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류사회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을 차지해 두고서라도 한인 기업들에게 부담이 과중되게 되는 셈이죠. 기업들은 대부분 1년에 들어갈 예산들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홍보비용으로 여러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또 홍보는 그보다 떨어지는 어떤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참여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데 또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관한 축제에 참여해달라고 앵벌이 붙듯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인 축제의 중요한 기능, 사실 바로 하나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개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한인 축제가 갖는 원래의 목적은 바로 한국 문화를 다 커뮤니티에 알리자라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업체를 유치하면서 부스를 세우는 것은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그 방법으로 부스를 세우고 돈을 벌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예산에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고 공연 자체도 규모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양쪽에서 갈라진 축제를 하다 보니 참가자들이 줄어들고 예산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집행할 수 있는 공연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공연 질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각 축제재단에서 올해 축제를 기획한다며 수많은 모임들이 또 이어집니다. 축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타 커뮤니티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보다 함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승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USK 뉴스의 뉴스포커스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종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지켜오는 저희 USKN 뉴스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빨리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와서 오늘자 주류 신문들의 헤드라인 기사들을 정리하는 신문고가 이어집니다. LA타임스와 USA Today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은 어떤 소식을 탑 기사로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A타임스 보겠습니다. 북한 소식이 일면에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에 응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된 일인지 팔면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압박을 느낀 북한이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변덕을 부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도 북한의 제안에 경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밀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약속시간 2시간 전에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변덕에 여러 번 당한 미국이 이번 제안에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USA Today입니다. 일면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칼리프의 트립, Long Time Com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고 있던 캘리포니아 주를 드디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이후로 국내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캘리포니아 주를 최장 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드디어 캘리포니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인 대통령들과 다르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초접전 경합을 벌이는 지역, 네, 일명 배틀그라운드 주, 이런 주들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이죠.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4개월 만에 벌써부터 재선 준비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 임기도 러시아 대선 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스캔들까지 하루가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제 손에 눈 돌리지 말고 현재 임기에 먼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로 일면에 북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LA타임스와 다르게 북한과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이 비핵화가 양국이 과연 어떤 의미로 제시한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면서 미국이 한국에서 군부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한미군사 동맥을 종식시켜야만 비핵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전보다 더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 환영할 일입니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고의 양혜수 기자였습니다. 김은진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개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 주말엔 저기압권으로 촉촉한 봄비가 땅을 적시겠는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선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하루 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를 나타내겠는데요. 시속 2마일에 약한 남동풍이 불겠으며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오다 점차 개겠습니다. 동구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은 주말에 보다 화창한 날씨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기온을 보시면 낮 최고 44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밤이 되면 구름이 다소 끼겠으며 평균 시속 10마일에 서풍이 불어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찾아온 봄비 소식이 달갑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주말을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은진이었습니다. 11일부터는 서머타임 시작으로 일출과 일몰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서 오후에 햇빛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 기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3월 9일 금요일 보내드린 USK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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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